아, 한산합니다. 과제일역 부분인데 지금 거리 걷고 있는데 참 조용하네요. 정말 춥지도 않고 좋아요. 자, 저 뒤에 바질역 볼겁니다. 저기서 전차 타가지고 독일, 스위스, 프랑스 국경인 곳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여기 삼성 갤럭시 S8 광고하는 거 있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되네요. 역시 세계적인 톤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삼성 갤럭시 S8 광고하는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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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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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와 있습니다. 네, 좀 등장되는데요. 아무튼 최대한 즐거운 유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